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마음 접으려고 왜? 고백은 했어? 좋아한다, 임지경 아니 고백도 안 해보고 접어? 남자친구 있어 아, 박수 말고 남자친구 사는450 아, 박수 응 잘했어 derivative 한국사장 너 너 수원고신로 아무튼 나도 안주의 아니 아니 자꾸 딴 여자 만나라고 말하지 몰라 속 뒤진다 자꾸만 내가 눈치챌 때도 되지 않아 네 마음에 이제 뭔가 틀린다 없는데 괜히 내가 욕심 부려볼 거니까 미안해